웰컴 투 10월 백회 택시 로전의 사업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인생에서 성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생명, 사랑, 쾌락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황운의 통관계 이런 건 무방하고 상상이 안 된다 50대, 60대가 되면 내맘초가 그렇게 되질 수 있는 거 같아 우리가 날른 숫자에 불과하다 70이 넘어도 기본은 또 오늘 방송은 59 이게 딱 찍혀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